정문숙 가수님이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문숙입니다 정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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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가 길 갔다가 이곳 해지면 내게 와 너만이 나의 주인이잖아 너만 쉬어 가도록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일을 먹고 와도 돼 술 취해서 와도 돼 나는 야 너의 배치야 샷 내 무릎에 털썩 앉아와 언제나 너의 배치로 살 거야 아무데라도 허천하게 내가 싫음을 다 기대봐 아 갔다가 길 갔다가 피곤해지면 내게 와 너만이 나의 주인이잖아 너만 쉬어 가도록 올 때까지 기다릴게 해 아침 일찍 와도 돼 저녁 늦게 와도 돼 나는 야 너의 배치야 길을 막고 와도 돼 술 취해서 와도 돼 나는 야 너의 배치야 샷 감사합니다 네 박수 크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너무 설문의 목소리도 예쁘고 네 골고루 청산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의 목소리도 예쁘게 해 노래로 윤곽냉 저희 genauso의 예전입니다 대부분의 목소리도 예쁘게 해 혹시 은하의 목소리도 예쁘게 해 그 은하의 목소리도 예쁘게 해 내게 발목할 수 없겠지 목매여 핸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기대 어떠한 이야기는 눈물이 흩어치어 너만을 사랑했다는 말 파란결에 남았어요 내게 발목할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을 묻은 추억에 찾은 저같이 내게 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언제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한대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영원히 함께 한대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가슴에 무는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오오오 네 이렇게 막 성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순 가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막 마무리 해야 되겠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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